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집 아이들이 물이 점점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일교차가 조금씩 일교차가 안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일교차가 많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물이 많이 잘 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물이 빠져 가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 방법을 쓰면 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 일교차를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이 아직도 가을처럼 불타는 물이 드는 이유 예 있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불타게 아이들을 불이 타도록 만들어주는 고 노하우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연봉부터 오렌지 멀로 파랑색 크로커다일 레드 한타지아 로우 꽃과 같이 예쁘죠 아 이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원종 프리티 진짜 빨갛죠 항울한 영꽃 한약 롱기시마 등 이것도 엄청 빨개졌죠 트럼펫 핑키 인데 좀 약간 쌩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올리카테 카바나 석연아 금 핑크 프리티 네 러블리 로즈 네 모두 모두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을 아직 잃지 않고 예쁘게 물 들어가는 이유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것도 네 이것도 완전히 꽃까지 피고 물이 진짜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원종 프리티도 홍포도도 이 뒤에 아이들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는 이유 합식해 준 아이들도 아주 손톱 끝들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홍포도 네 이거 프릴 요거는 이제 예쁘게 살아나고 있죠 당잉금 네 릴리패드 긴잎적성 런요니 네 상아 스페셜 또 밑에 요 아이들 까지 네 요 아이들도 요즘에 봄바람을 맞아서 그런지 막 자구도 막 달아주고요 바위솔 아이들이에요 어 여기는 막 바위솔이 철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철화 네 자구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살살살살 잘 나오고 있고요 거미주 바위솔 피핀 바위솔 요렇게 해서 이제 바위솔들도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이렇게 예쁘게 드는 이유가 뭘까요 짜자잔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한 7시에서 8시 사이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온도가 내려갈 무렵이죠 한참 덥고 햇볕이 쨍쨍하게 햇볕이 질 무렵에 질 무렵에 지고 나서 한 한두 시간 후 7시 8시쯤 네 저는 이 방법을 한번 해 줍니다 네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해 보세요 이거는 음 샤워기로 해도 되고 물뿌리기로 해도 되고 뭐죠 칙칙이 스프레이 스프레이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없으면 저는 요거 에어 샤워기로 해 주는데요 요 아이들이 하루 중일 먼지도 씻겨내 주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요즘에 뭐 송화가루부터 미세먼지가 엄청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얼굴이 많이 비워지잖아요 먼지가 쌓이면 그래서 이제 먼지도 털어 줄 겸 요 아이들의 온도를 저녁때 낮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교차가 이제 이렇게 요 에어 샤워기로 한번 뿌려 볼게요 에어 샤워기로 에어 샤워기거든요 에어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요 많이 먹지 않도록 위에만 살짝 주면 요 아이들이 뿌리까지 물이 안 가요 이렇게만 물이 가고 잎은 또 저녁때 바람이 불면서 다 말라줘요 그리고 온도는 내려가고요 이렇게 물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낮 동안에 쌓였던 먼지 있잖아요 요것도 탁 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대 아이들보다 요 아이들이 훨씬 깨끗하고 예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요렇게 물을 이렇게 먼지만 털어내주실 시 요렇게 뿌려주면요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돼요 요 아이들이 깨끗해지고 온도도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요 일교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더 저희 집 아이들은 더욱 더 빨갛게 불이 드는 거랍니다 릴리패드와 긴 잎 적성도 이렇게 가을 날처럼 예쁘게 뿌리고요 여러분도 요렇게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저거 에어샤어기나 샤워기가 없으신 분은 스프레이로 해주셔도 됩니다 스프레이로 할 경우 이렇게 많은 양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목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저런 에어샤어기 철물점에 가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아이들을 예쁘게 얼굴도 씻겨주고 저녁때 온도도 낮춰주면서 더욱 더 예쁘게 물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라이소까지 네 그러면 오늘은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감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이만 가득가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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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